조금 전엔 더 깊어져 I gotta tell you that 우리 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'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it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들 맘이 같은 걸 같은 생각인 걸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솔직할 수가 없는 걸 계속 반복되는 문제 어떻게 으뜨림이 나왔던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이달의 소녀입니다! 네,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는 팩트 인스타!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!